최근 중국판 카카오톡 릴스에 푸바오가 방사장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어느 한 중국인 유저에 포착되었는데요. 이 동영상 속에 푸바오의 행동을 보면 벽을 잡고 올라서려는 모습이 보입니다. 이것을 좋게 보면 단순 호기심인데 나쁘게 보면 절 여기서 내보내주세요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장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극과극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푸바오의 이러한 행동이 단순 호기심이든 나가고 싶어하는 행동인 것에 관계없이 푸바오가 잘 먹고 잘 자고 있는 건강한 몸 상태인 것만은 확실하다는 겁니다. 이상 트위지였습니다.